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남서 겪는 실패와 좌절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그들이 인생 속에서 겪은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을 절대로 굴하지 않고 그것을 변화시켜서 축복의 기회로 삼았던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일제의 탄압과 그리고 공산치화에서 가전실현과 환란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부르던 찬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찬성을 많이 부르는데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성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성의 찬성 중에서 가장 좋은 찬성인 것 같습니다 은혜롭지 않은 찬성이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이 다음에 제가 세상을 떠날 때 가장 많이 영화실에서 틀어줄 찬성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찬성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은혜스럽고 평생의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신앙의 찬성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살면서 돌베기를 베고자 하는 그런 답답함과 힘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는 신앙의 깊은 체험을 노래한 것입니다 광야의 가시덤부를 밟으면서 고독과 절망을 느끼는 인생의 험한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간다는 그 신뢰와 믿음을 노래한 찬성으로 그 가사가 매우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인간이 환란을 당해서 좌절하거나 실패할 때 나타나는 삶의 태도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첫 번째는 냉소적인 태도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다고 단정짓고 차갑게 굳어버리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감각한 상태로 되죠 아무 생각이 없는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의 눈빛과 그의 모든 표정을 보면 아 저 사람 창냉소적인 사람이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뭔가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주 체념적인 그런 자세입니다 모든 인간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 절망합니다 완전 낙심 속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를 자악하는 태도입니다 막 삐뚤어집니다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자악하고 자기를 학대하면서 스스로 지옥의 자리로 떨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에는 실망과 좌절의 경험에 부딪히게 어떻게 합니까 그 경험을 도리어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은 잘 아는 이야기지만 골프공은 본래 겉부분이 아주 매끄러운 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골프공은 곰이 많이 빠져 있죠 겉부분이 매끄러운 곳보다 홈을 파서 굴곡이 생긴 공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굴곡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길에서도 거친 굴곡이 생겨날 때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 때 힘들어도 그 바람을 잘 이용하면 오히려 순풍이 불 때보다도 오히려 힘차게 더 빨리 가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토이는 인생의 고난을 즐기고 그리고 인생의 고난에 노하우가 붙어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즐길 줄 알고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가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하우가 생기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것을 큰 심호흡 한 번 하고 또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쉽고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쉬울 것 같고 형통할 것 같고 그런 미래를 우리가 꿈꾸지만 살다 보면 어디 그렇게 됩니까? 생각하지 않은 시련 생각하지 않은 환란이 닥쳐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깜짝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나쁜 일도 깜짝쇼 같이 갑자기 닥쳐오고 또 기쁜 일도 생각하지 못할 때 기쁜 일이 닥쳐오고 특별히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고난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어떤 분이란 깊이 알게 되며 점점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역사에는 누구에게나 몇 차례의 실패 경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쓰라는 경험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위대한 꿈과 비전과 용기를 얻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에게 성공과 번역만이 계속된다고 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세상이다 하고 착각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그리고 탐력에 빠져서 불신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국의 왕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노예 생활을 하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40세에 되던 해에 더 이상 바로의 궁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학교에 나눠지는 동족이 되기 때문에 생각하고 그 다음엔 마음속에 위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을 하는 곳에 갔다가 애국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 애국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또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족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왜 동족을 치느냐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나를 우리는 다스리는 자와 재판자로 삼았느냐 내가 애국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으려니냐 하면서 되들었습니다 그때 아 이리 탈로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모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그 얘기를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이 탈로나자 모세는 두려워하면서 바로의 눈을 펴서 애국을 떠나서 멀리 미대한 광려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때부터 그 미대한 광려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하면서 80살이 되고 백발의 노인이 되도록 그 생활을 연속으로 살았습니다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했던 모세는 어떻게 보면 그의 사랑과 용기가 대단하다고 칭찬할 수 있지만 그의 행동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는 확실히 하나님을 앞서서 자기가 갔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질러서 자기가 간 것을 분명히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혈기를 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대로 행했고 믿음으로 행치 않았습니다 좌우를 살펴보았고 사람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게세만의 농산의 베드로처럼 손의 검과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잘못된 무기를 사용하였고 때가 아닌 때 너무 빨리 행동한 것 그것이 그의 큰 실패의 요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모세는 미대한으로 피신한 후에 양떼게 물을 먹이려는 여인들을 돕는 친절한 행동을 하므로 미대한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딸 십포로와 결혼을 하기도 게르솜이라는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 객이 되었지만 참 위로의 아들을 주셨다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하루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제 조국 해방의 꿈도 사라졌습니다 평범한 양을 찌는 비천한 노인으로서 80살에 백발이 되었을 때 그때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양이나 잘 치고 살다가 죽으면 한이 없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의 모든 과거도 다 잊어버리고 꿈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런 채로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겸손하게 된 모세를 보셨습니다 양을 찌면서 겸손하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중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하시고 모세를 이제 부르셨습니다 40년이 지난 어느 날 호랩산에 한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나무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만 붙습니다 그 사막 가운데서 떨기나무는 금방 후루루루 타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보니까 계속 나무는 불타고 있는데 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다 한두 끝도 없이 저렇게 불이 붙어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불 가운데서 들려왔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중복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무서워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얼굴을 가렸을 것입니다 실패를 했던 모세가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적극굴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인도에 내려는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부정을 합니다 나는 언어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가서 내가 누구라고 하고 내가 가서 누구라고 하면 바로 왕이 나를 알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 위법을 보태서 못합니다 라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부정을 하고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더 편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능력을 주셔서 모세에게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망과 고독의 땅 미디안의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던 모세는 그 떨기남의 불을 바라보면서 새로 태어나는 중생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불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중생화가 변화됩니다 우리 생각도 달라집니다 우리 체질도 달라집니다 우리 성격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인생이 다시 또 크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세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노우심으로 꺼지지 않은 불꽃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더니 너무나 절망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까지 선지자이긴 했지만 별로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는 너무나 능력했던 왕이었던 우시아 왕을 의지하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결국 하나님 전에 가서 너무나 실망한 단지적인 하나님 전에 가서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우시아 왕은 죽고 유다의 나라의 왕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우시아는 52년간 유다를 다스리는 능력 있는 왕으로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 일들을 많이 해왔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건설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아주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었던 그런 큰 업적을 남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아가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정하여서 제사장들만 분양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자기가 교만해서 분양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서서 문등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등병자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인 슬압들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양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낙심하라고 엎드렸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슬압들이 막 천사들이 날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를 보고 그다음에 새로운 소명을 받아서 그때부터 비로소 그는 대예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저런 그런 고통 속에 지내시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시밭기를 헤치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서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려고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만 있었던 기적 모세에게만 주셨던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좌절과 실패의 궁극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냉솔적이고 체념적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비관하는 자세를 가지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도려 그 곤경을 변화시켜서 적극적인 삶의 기반으로 여러분의 삶을 몇 여러분의 모든 권한의 축복이 이루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 그렇게 만만합니까? 생각지 않았던 환란이 몰려올 때가 얼마나 많이인지 모릅니다 갈릴리 호수는 수시로 광풍이 있는 호수로 유명합니다 예수님 배 타고 가시면서도 그 광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안 줬다 그러는데 나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 믿었던 세상들하고 관계가 거꾸로워지고 그러면서 점점 점점 자기 자신이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꼬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괜히 은혜가 떨어지면서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늘 부끄러우면서도 자꾸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모든 은혜의 자리에 자꾸만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낙심하게 됩니다 신앙의 실패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같을 때 참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들다고 하고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도 힘들다고 하고 모두 다 힘들다는 말이 입에서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건강에 묻는 것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나이가 만들어서 저렇게 안 아플 수가 있어 무슨 비결이 있을까 아프신 데 없으세요? 없는 데요? 이상하네 나이가 저만 하더라도 어떻게 아프다는 데가 없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다 그냥 나이가 되면 늙게 돼 있고 늙고 늙게 되면 아프게 돼 있습니다 여자들 50살 되면 갱년기 얘기하죠 어깨 앞 50견이 온다고 하죠 여러 가지로 많은 아픈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세가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공통적으로 나이에 맞게 나타나는 증세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일 때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그냥 있으면서 그냥 문제 앞에서 이를 딱 물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상태로 오래 가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낭패가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한 문제가 닥치면 문제인지를 알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는 자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자처하는 것입니다 고생을 그리고 점점점점 자기가 낭패를 하는 것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문제가 완전히 사람을 붙잡고 움켜쥐고 있어서 그 다음에는 거기서 빠져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자꾸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자꾸 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완전 신앙에 돌같이 굳어져 버리고 그 삶이 그때부터 더 나쁜 길로 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공경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축복의 기계로 변화시키려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요 모든 시련과 모든 역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패의 경험은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실패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것도 할 수 없는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사업이 실패하게 되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또 설상가상으로 사기도 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내 생일이 되었는데요 아내에게 생일 선물 하나를 못해 주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고생하는 아내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싶죠 예전에는 생일 날만 되면 엄청난 많은 선물을 쏟아 부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사랑하는 아내 생일에 뭐 하나도 해줄 수 없는 상황 천원짜리 몇 개 주머니에 있는데 그걸 뭘 사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내에게 조그만 수건 하나 양말장 하나 사줄 수도 없는 이런 남편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냐고 얼마나 낙심하고 찾아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란 걸 하나님 앞에서 이제 깨달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실패의 경험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너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태까지 살아올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너 알고 있느냐 그거를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나가면 다 착각 속에서 아 내가 잘나서 내가 남보다 훨씬 뭔가 우월한 면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걸 내놓고 싶어합니다 자신감이 마음속에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려움으로만의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점점점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사람이 고통당하는 자기 동적을 보다 못해서 애굽인을 죽인 모세 그러한 과격한 그 행동은 의로운 분노로 자기를 과시하려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감정의 폭발이 참지 못하고 나타난 그런 결과였습니다 어쩌면 애굽의 호환을 완공해서 살면서 절제할지 모르는 자기 교만의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이나 따져지신 분으로서 그렇게 겸손하게 살면서 모세는 자기의 참모술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비겁해진 것이 아닙니다 무능해진 것도 아닙니다 나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그리고 자아를 깨뜨리고 죽이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자신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교만 하나님께 주신 그 어려움 앞에서는 그걸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때 비로소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갈 지도자입니다 그런 교만과 그런 혈기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너 모세야 겸손해져라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인내를 배우라 하나님은 40년 동안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죄를 져서 그 죄값으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도피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죠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신음하는 소리 이스라엘 백성에 부르지는 탄식하는 소리를 계속 들으시면서 모세를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너 얼마나 겸손해졌냐 너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됐냐 하나님께서 40년을 기다리시다가 모세의 그 겸손함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교만하고 혈기 많고 그 손으로 사람을 처죽인 사람입니다 혈기 등등하고 그 다음에 눈에는 살격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뭐가 부족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그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낮아진 다음에 그는 겉겉대기의 모든 사람을 다 그 모든 나쁜 인성을 다 벗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너를 부를 때가 됐구나 하고 호랩산에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강렬생활은 모세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든지 강렬해서 자기 훈련을 받습니다 엘리아도 두려움에 못 이겨서 교회사바를 거쳐서 강렬로 나가서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로드 나무 밑에 넣어서 자기 생명을 이전에 취하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는 갈베산 콩대기에서 바할과 아셀에 850명의 선지자를 놓고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서 그를 다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가물었던 땅에 다시 비를 내리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아가 그 이세벨 아방의 아내가 이세벨이 너도 내일 이맘때쯤 너도 네가 죽인 사람들 같이 해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위협적인 말의 마디에 갑자기 힘을 다 상실해버리고 로드 나무 밑에 가서 두려움에 떨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고도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는 쓸 수 없었습니다 엘리아도 자신감에 넘치고 자기 도치에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한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힘을 다 빼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하면 될 줄 아는 생각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교만하며 또 그런 생각이 얼마나 환란을 불러오는지 모릅니다 뭐든지 나는 하면 할 수 있다 나는 이것보다 남보다 이건 자신이 있다 나는 이거는 정말로 남이 따라올 수 못하는 그런 면으로 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런 우수한 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리셨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간을 알고 겸손한 사람인간을 알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호립산에 그를 부르셨고 엘리아도 로뎀 나무 밑에서 완전히 이전에 일어서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그것을 먹고 일어나서 간신히 일어나서 그 다음에 걸어갔죠 40주 40년을 걸어서 어디 갔습니까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과 동일한 산 호레베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아는 그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모든 허탄은 탈질상대에 빠졌음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자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이 계속될까라는 의문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러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내 심령적으로도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다른 일에 내가 몰따고 있었지 않은가 생각하고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세를 바로하라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겸손하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바울도 성교행을 시작하기 전에 아랍의 광려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자신을 살피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강려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유당강에 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사람하고 똑같이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그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공생회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부터 직접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미대한 광려에서 40년 동안의 자기 훈련의 과정을 걷기면서 자기를 발견한 모세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의 궁에서 나와서 글을 쓰셨다면 모세는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사람 절대로 그 사람은 40년 광련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은 인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되고 얼마나 많이 비난을 받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저항과 비팍을 받으면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자기의 모든 동족들과 싸우고 혈기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올라가서 기도하고 운제만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주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의 성을 들었고 자신에게 주어준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 땅을 거룩한 땅이니 내발해서 신을 신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는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과거 자신의 모습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려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발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아직도 예전의 모습으로 예전의 그 모든 은혜 받기 전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전의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의 모든 언어, 우리의 모든 행실이 다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발해서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의 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의 행실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여러분의 축복을 기대한다면 그런 모습에서 자꾸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도 아닙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 많은 말을 하시기 전에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신의 내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에서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모습, 세상적인 모습, 방탕했던 모습, 탐욕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나가고 우리가 모든 것이 지위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교만해지게 되죠 교만에 빠지게 되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자가 세상에 도치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나오는 탕자는 아버지를 쫄라서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빼앗아서 그 유산을 갖고 신이 나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장기들과 그걸 허랑방탕하며 우린 세월을 보냈습니다 점점 점점 갖고 간 돈은 다 떨어집니다 나중에 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천하게 보는 돼지 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는데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도 사람들이 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우리 아버지가 품꾼들이 많고 잘 사는 집 아들인데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게 되었구나 자기 아버지를 찾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나는 아들이라고 더 이상 알 수 없으니 품꾼죽이 하나로 나를 써주십시오 하면 먹을 것은 나에게 주지 않겠는가 생각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겸손해지는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야 되겠다 나를 죽여야 되겠다 내가 낮아져야 되겠다 내가 교만한 모습이 어디 있지 않았는가 그것부터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나온 유명한 흑인 지도자 중에 북커 워싱턴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아실 겁니다 저도 그분의 화면을 이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외교는 많은 흑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흑인을 어떻게 해서든 자유롭게 하고 그들의 인권을 찾아주려고 노력한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 신분으로 태어나서 백인 주인집의 어린아이가 학교 갈 때 그의 책가방을 들어다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얼굴이 검다는 이유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절망을 느꼈던 그는 교육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생각 열심히 어떻게든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미국 사회에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 유명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낡고 거짓된 자아를 벗어버리고 의로운 자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설 때 우리는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우리가 다른 세상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가장 염려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바라면 이것은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사람이 만약 온천하를 얻고도 너 자신의 이름은 무엇을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모습을 바꾸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절의 경험 속에서도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그런 축복된 기회를 여러분 만드시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실패의 경험은 가장 귀한 축복을 얻게 합니다 뉴욕이 번창하자 맨하튼선과 브루클린을 왕래하는 사람이 늘어갔습니다 다리가 없던 대로 사람들은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워낙 그 강한 물살이 세서 다리를 세우고서는 아무것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레블링이라는 기술자가 교각 없는 다리를 설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닌가 어떻게 교각 없는 다리를 만들 수가 있는가 공상가라고 그러면서 그를 놀리고 비웃었습니다 예고를 하지 않고 존 레블링은 아들 워싱턴 레블링과 함께 교각 없는 다리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존 레블링은 몇 달 되지 않아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공사장에서 숨을 거두었고 아들 워싱턴 레블링은 뇌를 다쳐서 걸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면서 중환자실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공사는 아주 난공사였습니다 레블링 부자의 꿈뿐만 아니라 교각 없는 다리도 좌절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워싱턴 레블링은 침대에 누워서 자기 아내의 팔을 두드리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리 공사를 진행을 시킵니다 이런 지시를 하고 저런 지시를 합니다 결국 워싱턴 레블링이 열심히 감동받은 공사장의 사람들도 침식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로 13년 마침내 그 유명한 브루크루니 다리를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1883년도의 일입니다 교각 없는 다리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의 조롱도 거세 물질도 예기치 않은 사고로 또는 죽음과 장애도 메나타성과 브루크루니 사이에 교각 없는 다리를 세우겠다는 레블링 부자의 그 꿈을 꺾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란이 생기는 실패라는 그런 맹수가 우리를 움키려고 숨어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문제를 이제 닥칩니다 그 실패를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굉장히 우리를 권고하게 만듭니다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실패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떠나가는 물살에 끌려가는 것 같이 쏠려 내려가는 것 같은 고기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움을 겪습니까?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가 겪은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란 뜻을 이루도록 새로운 비전 앞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성단인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했던 우리들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많이 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다가도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고 상처받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많이 하나님 슬픔 속에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아서 향으로 실패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떡할지 모르는 그 위기 벼랑 끝에 서서 이전에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생각하는 그런 범위라는 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이 실패의 경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무쪼리 이 실패 속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겸손해지게 하시고 나의 참된 자아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워진 하나님 자아로 인생으로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가는 우리들이 되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패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이 되지 말고 실패를 하나님 지배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길로 능히 하나님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울하고 낙심했던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달려나갔으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